야 이게 왜 죽는데? 야 이게 왜 죽는데? 아니 왜? 아니 내가 밑으로 떨어졌잖아 왜 죽는데? 야 얼마나 빨리 죽었으면 데스캠 시작 부분이 낙하산 부분이다 낙하산 돌아버리겠다 진짜 아니 그냥 밑으로 아예 떨어졌는데 내 어딨노 내 어딨노 저 있네 야 이게 왜 죽는데? 미쳤네 진짜 다시 보기 렉인가? 다시 보기 렉인가? 데스캠 렉인가? 아닌데 아닌데 나 저기 있거든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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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게 왜 죽는데 이게 씨 야 법지 관계자 이거 보고 해명해라 메일 보내라 나한테 나한테 메일 보내라 분명히 말했다 메일 보내라 메일 보내라 자 오늘 나 댓글 한번 읽어 보다 뜨뜨 형 보다가 석궁 빌런 때문에 재미티비로 넘어온 박연이도 개옥기 사실 요거는 뜨뜨 형한테 고맙다고 생각해 왜냐면 석궁 빌런 이런 거 자체가 뜨뜨 형이 재미티비의 핵 리뷰 영상을 보고 나한테 연락을 줬거든 제미님 나 그때 아이도 기억나 나 그때 그때 똥노고 있었거든 똥노고 있는데 갑자기 메일 온 거야 제미님 제미님의 핵 리뷰 영상을 써도 될까요? 크아 다 쓰세요 다 다 쓰세요 다 그래가지고 뜨뜨 형님 영상을 보고 내가 자극을 받아서 훈련장에 들어갔는데 그때 석궁 빌런이 탄생했지 소선참기 2탄이 석궁 빌런 메인이잖아 이거 조회수 100만 남았어 진짜 나는 와 대박이야 대박 법지 개발진도 심심할 때 건드리는 국립샌더매 아니 진짜 이거는 나도 좀 이상한 게 있잖아 법지 개발진들이 나한테 메일 보내서 모아이 석상 사진을 보내지란나 그리고 그 법지 배틀그라운드 공식 유튜브 계정으로 댓글 계란말이 만드는 법을 적지 않나 아니 괜찮네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내가 이서 좋아해 박새로이 하 이거야 야 이제는 박새로이까지 댓글 달다 박새로이까지 댓글 달다 내가 뭔 살겠다 진짜 저기요 저 재민TV 배틀그라운드 전문 채널 유튜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배틀그라운드를 전문적으로 다룬다고 이해했나? 어? 형 되게 전문적으로 못한다 하 나 진짜 진짜 재민님 HOXY HOXY 생방하실 생각 있으신가요? 혹 혹시 생방 혹 혹시 생방 혹시? 야 유튜브랑 아프리카 트위치 말고는 다른 아 아 혹시 혹시 장난하나 진짜 댓글 이따그로 달래? 어? 미치겠네 진짜 한글 모르나? 한글 모르나? 왜 딴 거는 영어로 안하고 이것만 이것만 영어로 하는데 아니 그리고 이거는 내가 페이스북 댓글 보다가 본 건데 듀켄 가면 널리고 널린 SMG 중 벡터 하나는 그냥 매드 무비 찍지 그 밑에 친구가 답글을 달았어 그래서 최다킬이 몇이야? 이 재민TV 같은 놈 하하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진짜 내가 이 댓글 보다가 진짜 하하 참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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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네이버 지식인까지 나와 네이버 지식인까지 화킬충 뜻이 뭔가요? 하하 답변 봐봐 재민TV를 봐 보세요 그럼 아시게 됩니다 하하 야 화킬충이 진짜 인기 있는 것 같더라 진짜 진짜 화킬충이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오늘도 화킬하자 하하하하 잊을만 하면 뭐하이 석상이다 잊을만 하면 뭐하이 석상 어 그놈의 뭐하이 석상 야 내가 뭐하이 석상 닮았나 잠깐만 내어 놓은 옷이 아 나 이 색깔 앞으로 이 색깔 절대 안 입는다 하하 진짜 짠 30만 유튜버 재민TV 엠자 탈음은 인정 형 엠자 탈음 아니라고 그냥 엠자 이마야 엠자 이마인 사람 많다 연예인 중에서도 없나? 하하하하 아 내 표정 봐 아 내 표정 야 좀 나 내가 분명히 말았지 강아지 동물 이런 거에 내 얼굴 씌우지 말라고 어 방연이 너무 귀엽다 하하하하 이거? 이건 또 뭐야 이거 펜하트 맞나? 이거 펜하트 맞아? 어? 이거 펜하트 맞나? 어? 이게 무슨 펜하트고 누가 봐도 안디 펜하트지 어? 아니 이렇게 자꾸 보면 닮은 것 같잖아 아니 이것도 뭔데 탈 탈모만 아니면 뭐 모데라의 얼굴인데 하하하하 아니 요즘 버스에 이런 게 달려있나? 어? 이게 무슨 광고인데 샴푸 샴푸 광고인가 샴푸 광고 관계자 여러분들 탈모 샴푸 광고 받습니다 부탁드려요 안 해 안 해 하지마 연락하지마 그거는 뭐야 재민TV 영광 검색어네 웃음 참기 야 배그는 없나 배그? 재민TV 한 칸 끼우고 배그는 없나? 나 배그 전문 유튜버야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아니 배그가 없잖아 배그가 이해랄 수가 없네 진짜 역시 낙하사는 내가 제일 잘 이 바보 같은 놈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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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먼저 떨어진다고 해서 먼저 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총 없나? 총 없나? 총이다 M! M16이 가 M16 개스라이잇 M15 M1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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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쓴다고 M16 누가 쓴다고 M16 그런 거 없애라고 진짜 제발 좀 아니 근데 내가 며칠 전에 친구랑 PC방 갔거든 PC방 가서 롤 하고 있었어 그냥 조용히 하고 있었어 근데 롤 큐 잡는 시간에 핸드폰 보고 있었거든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뭐라는 줄 아나? 아 잼됐다 순간 잼됐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내가 친구랑 눈이 딱 맞췄어 내가 나? 나? 이러니까 친구가 자기도 궁금했는지 뒤를 보더라고 그래서 나도 뒤를 봤지 금마가 존버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장을 보면서 아 자기장 잼 같네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이가 없더라 진짜 어이가 없어 그래가지고 계속 걔가 하는 걸 봤어 보니까 걔가 게임하려고 죽으니까 뭐라 하는 줄 아나? 아 재미냈다 하참 형이 어제 배그 대회 해설했잖아 해설하는데 스트리머분들 시청자분들 채팅창에 전부 다 뭐라 하는 줄 아나? 죽으면 전부 다 똑같이 재미냈다 재미냈네 저 재미냈어요 주킹이 형 재미냈네요 하참 내 어이가 없어 진짜 야! 고맙다 물론 원래 그 단어가 그 지읒 같다 그니까 지읒 그니까 욕이잖아 욕이잖아 그니까 그 욕을 쓸 바에는 뭐 잼 됐다 하는 거 괜찮긴 한데 고맙다 하하하하 오늘도 재미나 하자 하하하하 좋아! 내가 낙하산 제일 빨라! 역시 낙하산은 재미냈이지 아 펌프샷건 개쌰기 총 개쌰기 펌프샷건 어 뭐하노 어! 일단 밑으로 내려가자 야 이게 왜 좋는데? 야 이게 왜 좋는데? 아니 왜? 아니 내가 밑으로 떨어졌잖아 왜 줬는데 야 얼마나 빨리 죽었으면 데스캠 시작부분이 낙하산 부분이다 낙하산 돌아버리겠다 진짜 아니 그냥 밑으로 아예 떨어졌는데 내 어디있노 내 어디있노 내 어디있노 저 있네 야 이게 왜 좋는데? 이씨 미쳤네 진짜 다시 보기 렉인가? 다시 보기 렉인가? 다시 보기 렉인가? 데스캠 렉인가? 아닌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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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있거든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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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게 왜 좋는데 이게 야! 법지 관계자 이거 보고 해명해라 메일 보내나한테 나한테 메일 보내라 분명히 말았다 메일 보내라 메일 보내라 아 박현이 가방 부러졌잖아 아 진짜 아 뭔데 이게 아 아 아 아 아 무접전 사운드 두명 무접전에 두명 조용히 해 임마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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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들어올 때 어이 깜짝이야 어이 깜짝이야 뭐한데 뭔데 내 있는거 아나 뭔데 뭔데 문 왜 닫는데 왜 싸운다 내 바 내 바로 이거 이소리 이소리 야 옥상에서 싸우네 옥상에 있다 옥상에 있다 옥상 어? 뭐야 어딨어 어 화이팅! 이게 재미 팁이 아이가 어 으 으 아 화킬 해야되는데 으 으 화킬 해야되는데 에 아 만다 많다 겁나 많다 진짜 많다 옥상은 안되겠고 이쪽에 무적주 창문으로 무적주 창문으로 떨어지자 에퍼다 에퍼 아아악! 화키라러 가자! 호오오옷! 야! 여기 안에 한 명 봤제? 니 있는거 알아 임마 나나나나! 나나나나나! 나나! 어? 뭐야.. 뭐야 뭐야.. 총알! 나나나나나나나! 흐하하하 아.. 총알.. 줄라! 줄라! 줄라 이 멍청한 놈! 봐봐 저 놈! 죽을 사람이 없어서 재밌게 해야지 죽나! 어? 이 멍청한 놈아! 인성질 해야지 문 닫고 여기서! 나는! 나는! 홧기! 홧기! 충! 나는! 나는! 홧기! 홧기! 충! 나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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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홧기! 홧기! 충! 사무자! 사무자! 1층! 바로 앞에! 마하하하하하 2명? 3명? 1층인데 이거는? 야 3명인거 같은데? 온다! 바꾸라 했다! 아닌가? 여기로 올 것 같은데? 여기로 왔네! 바꾸라 했다! 홧기! 도망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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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자! 도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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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! 갈라! 도망가! 도망가다! 도망가! 도망가! 띠 띠 놀라라 씨 얘도 구독자네 하아 구독자들 와이래 잘하노 어? 우리 구독자들 너무 잘해 짜증나 죽겠어 아무튼간에 옥상은 느리니까 1층으로 간다 알겠나? 총 더블 대로 근절 쪽 최강 더블 대로 에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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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뭔데 이거 뭔데 가자 야 탄약이 없다 탄약이 없다 장전을 안했네 내가 점마 뭐 수루탄 입고 그런거 아이제 어? 바보같은 놈 뭔데 수터 던졌나? 수터 던졌나? 어 놀라라 이 바보 바보 멈춰 야 일단 문 닫자 자 야 바로 여긴데? 개그 뭐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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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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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위에서 하는게 이렇게 밝게 빛나나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앉았네 진짜 야 위에 한 3명 되는거 같아 위에 2명 더 있다잉 한 명 더 봤나 이 건방짐이 하늘을 찌르는 녀석들 와 진짜 부케맨 더럽게 말 내린다 진짜 미치겠다 진짜 토할 것 같다 진짜 토할 것 같애 앰퍼다 앰퍼 어? 야 람보총이 이제 필드 드랍으로 나오나? 어? 나 몰랐어 근데 이거 별로 안좋은데? 반동이 심해가지고 별로 안좋은건데? 야 이거 반동 너무 심해 총알 없어 그리고 총알 총알이 없잖아 아 이거 반동 너무 심하다 이거 아 뮤턴트 개 쓰레기 미치겠네 진짜 아 어떡하지 아 이거 반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떻게? 야 저 이따 한번 쏴볼게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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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 못 쏜다 이거는 야 솔직히 람보총을 이렇게 서서 들고 쏜다는거 자체가 말도 안돼 일단은 어 깜짝이야 야 이거 무적점 사운드인데? 야 무적점 뚫는 법 가자 야 편집자야 이거는 다 편집하자 요파를 어차피 총도 잘 못쌌고 무적점 뚫는 법은 내가 나중에 썸네일 이렇게 해가지고 컨텐츠 할거니까 요거는 편집하자 알겠지? 야 야 야 가자 저기 보이거든 여기 창문으로 보면 보이거든 파밍할 때 한번 쏴보자 알겠지? buat 한 대단 맞췄다 한 대도 왜 안맞지? 뭐가 문제지? 왜 안맞을까? 행군 손잡이들 건방진놈 건방진놈 건방진미 하늘을 찌러내노소 중꼬마 갈게 중꼬마 일단 두명 어머나 어떡하지? 큰일날! 확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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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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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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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마 들어와 인마 들어와 베이크하면 죽고 들어와! 야! 오른쪽 사운드도 들리는데 어머 어떡하지? 쟤 나온다 오 어머 나왔다 야 양각이다 가만!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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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작 그만 동작 그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?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아이가? 그러면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? 그러면은 좀 어?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? 기분이 좋노? 어? 건방진미 하늘을 찌른다 하늘을 찔러 빨리 눌러라 인마 형 눌러볼거 같단다 우리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친구들